안녕하세요. 컬링리뷰하는 코앙입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경기는 청주 컬링온의 23년 6월 3일 연습 경기입니다. 컬링온은 매주 토요일 청주 컬링장에서 활동합니다. 컬링온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터보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드디어 삼각대 2개를 마련해서 양측 뒤에 설치를 하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시야가 이전 대비 조금 시원한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바이스나 스킵에 의해서 좀 가려지는 면도 있습니다. 아직 체직화해 나아가는 과정이니 다음주 영상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엔드벨 비교해 보시면서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드스톤, 스킵 이승욱, 서드 김소연, 백헌 안치성, 미드 1일 체험자, 옐로스톤, 스킵 박명룡, 서드 위방희, 백헌 김민영, 미드 희면철 이랜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각도가 예전과 다르게 호그 라인 뒤쪽이 아니라 핵 뒤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델리버리 동작도 잡게 되었네요. 우선 이랜드는 양팀 선수들 델리버리 동작을 다 포함해서 정속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살짝 몸이 돌아가죠. 왼발의 체중을 온전히 실지 못하면서 라인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요. 저로 인해서 라인과 웨이트가 다 좀 아쉽게 흔들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T-D로 드로우가 아닐 건데 조금 깊게 드론 감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이를 체험자분 세 번째 오셨는데 저 신발을 제가 저날 처음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감이 좀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왼발에 온전히 체중을 못 실어서 흔들렸고 앞에 샷보다 훨씬 낫죠? 안정적으로 나갑니다. 릴리즈 때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는 거는 아직 동호인이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서 스톤보다는 위치가 훨씬 괜찮은 데 들어갔죠. 나이스 샷입니다. 그리고 레드 스톤 세컨 다리가 빠지죠. 오른 다리를 어느 위치에 둘 건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샷의 정확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다 재밌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재밌게 하는데 좀 더 원하는 스톤을 놓으면 재미가 있겠죠.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국가대표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옐로우 스톤 역시 잘 나왔죠. 근데 좀 약했어요. 이 동작에서 보면 허리를 너무 빨리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스톤을 힘을 죽여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도 오면 오른발이 약간 방황하죠. 방황을 합니다. 그래도 왼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나름 일정 범주 안에서 이동을 했고요. 위치 괜찮았어요. 상대편 툭 치면서 가운데 열고 하우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민영회원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근데 힘이 조금 세네요. 뒤쪽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가운데가 열렸죠. 앞에서 레드가 가운데 열어서 옐로우가 저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레드 서드 보시면 약간 좀 불안감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왼발에 무게를 잘 실었어요. 그래서 스톤이 괜찮았죠. 오늘 주요하게 보셔야 될 강의 회원님입니다. 볼링을 하셔서 자세가 약간 드라이브를 거는 게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라인 잡는 부분이 정확도가 높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레드스톤의 희망을 저격합니다. 그리고 레드 서드의 두 번째 투구 방향은 맞아요. 근데 하체가 골반이 아직 덜레로 와버리면 웨이트가 어색해지죠. 보시죠. 레드의 희망을 저격합니다. 아 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잘 일어나요. 코 근육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시죠. 저도 미끄덩했어요. 오른발이 방황을 한 번 하죠. 방황을 하고 상체가 흔들리니까 웨이트 조절이 많이 미스 났어요. 이건보다 그냥 스킵 잘못한 거예요. 스킵 잘못한 거예요. 경기는. 상대편 옐로스톤 박명룡 회원 투구 안정적이죠. 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투구감 엄청 좋아요. 지금 보면 제대로 길목 막기를 시전했죠. 지금 남은 건 잘 피해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보다는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잘 나왔어요. 하지만 웨이트가 릴리즈 괜히 좋습니다. 웨이트 세요. 스위퍼를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본인 샷이 앞서 약했다고 의식하는 순간 스위퍼를 못 믿죠. 스킵은 옐로스킵. 자세 좋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마지막 공작에서 살짝 상처가 살짝 틀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스톤의 경로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쁘지 않아요. 저희는 국가대표는 아니잖아요. 지금 레드가 물린 게 없으니까 어디든 걸리기만 하면 돼요. 무리해서 닦을 필요 없고 추가 득점 하면서 1앤드 4점 2앤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팀 구성이 남자 메인팀을 꾸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잘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1앤드 4대0으로 옐로가 4점을 획득하면서 2앤드 들어갑니다. 앞서 정속을 했는 게 조금 지루해서 역시 우리는 뭐다 스피드 2배속을 올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세를 잡아가고 있고요. 자세 엄청 안정적이죠. 빨리 돌리면 더욱 안정적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2앤드 정도 넘어가면 자세가 잡힙니다. 동호인분들도 여기는 아직은 신발에 적응을 못해서 조금 어색함이 있고요. 우리 민영이원도 허리를 너무 빨리 세우면서 웨이트가 조금 멈췄나 싶었지만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그리고 지성님 라인 괜찮았어요. 웨이트가 조금 약했지만 그리고 우리 민영님 다시 사이드로 크게 돌아서 좀 더 센터로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하우스 안에 옐로가 많이 쌓이고 있죠. 그리고 2배속으로 하니까 하우스를 지속적으로 못 보면서 하우스 판단이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조금 어지러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하우스만 보여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서드 샷이고요. 네 열었어요. 잘 열었습니다. 양쪽이 막혔을 때 한쪽을 여는 게 맞죠. 그리고 오늘의 저격수 다시 출발합니다. 잘 막았죠. 숨통을 틀어막았어요. 또 그러면 서드 네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킵이 뭘 밀어넣을 구멍이 생깁니다. 근데 오 구멍이 열렸어 하고는 옐로가 다시 막았죠. 그러면 레드는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원래 이거는 런백을 해서 최소 두 개를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컬을 확실하게 못 쪘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게 컬이 풀리면서 네 센터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만 정리를 됐습니다. 옐로 길을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미세 조정했고요. 아 자세 부드러워요. 네 좋아요. 저 부드러움이 성립될 수 있는 거는 온전히 왼발에 무게를 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세를 버틸 수 있도록 네 스쿼드 열심히 하시고요. 자 길목 완전 막았죠? 네 물론 이게 뭐 국가대표나 글로벌한 선수들한테는 어우 틈이 보여 라고 하겠지만 저희 동호인이에요. 아주한 희망을 버릴 수는 없죠. 네 자세 흔들렸고요. 좀 출렁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죠. 네 모릅니다. 그렇게 센터로 내려오면서 노란 게 빨간 거 치고 빨간 게 안으로 와서 어떻게 안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네요.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뭐죠? 시합 전에 노말로 테이크 라인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뭐 스킵 잘못이죠.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결국 2점을 추가하면서 6대 0으로 3엔드 시작합니다. 6엔드 경기고 4엔드 남았는데 점수 6점 차예요. 이제 옐로는 여유 있게 가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투구 자세는 주요 샷 아니면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 상황 파악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게 뒤에서 찍다 보니까 이 스키가 바이스에 자꾸 가려요. 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다음 주는 다시 호그라인 뒤쪽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스톤은 센터에 잘 쌓였죠? 네 옐로가 센터에 이쁘게 쌓았고요. 레드는 뭉쳐있는 거를 없앤다고 넓혔는데 네 저격당했습니다. 하... 옐로 테이크 잘해요 오늘 네 레드도 이제 어느 정도 투구의 범죄가 맞춰졌고요. 그 희망을 네 앞서 말씀드렸죠? 네 레드의 희망을 저격하러 옐로의 서드가 출발합니다. 깔끔하게 오죠? 많이 닦지도 않았어요. 네 막판에 조금 미세 조정 위해서 스위핑하고요. 깔끔하죠? 아픕니다. 참고로 저렇게 돌을 띄워 놓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닦는 거에 방해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일단은. 우리 안 닫혀야 되잖아요. 재밌다고 하는 건데 자 다시 레드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하나 물리나요? 물리나요? 네 살짝 물렸어요. 괜찮아요. 일단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옐로우 점수 차 여유 있으니까 저 레드를 노려봅니다. 테이크 괜찮았어요. 안 올라오죠? 네 센터에서 이미 넘어왔어야 돼요. 넘어와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진 못했고요. 지금 점수 차가 있어서 뭐 동호인 경기니까 해본 건데 저거의 이제 결과가 왼쪽이 다 열렸죠. 여기에서 레드가 더블 테이크를 성공하면 최소 2점 잘하면 3점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생각만큼 안 내려옵니다. 지금 양팀 다 컨트롤 옐로우는 컨트롤 레드는 노멀의 웨이트 라인을 체크를 안 해서 시합 때 한번 써먹으려면 미스가 나죠. 모험이 되고 좀 무모한 도전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만 정리하면서 옐로우가 또 1점을 스틸합니다. 그래서 하키스코아 7대 0으로 다인드 들어갑니다. 6앤드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점수 차 7점 차입니다. 그리고 옐로우는 호흡이 잘 맞고요. 레드는 이제 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았다고 말씀 안 드렸죠. 옐로우는 다시금 컴어라운드 시대인데 조금 덜 숨었고요. 레드 찾아가고 있어요. 잘 넣었어요. 일단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옐로우는 왼쪽 길을 다 막았죠. 레드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옐로우 우측 길도 막았어요. 그럼 레드 반대쪽 길로 들어오죠. 그리고 잘 세웠어요. 찾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죠? 레드의 희망을 저격하러 다시 옐로우의 서드가 출격합니다. 자세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드보다 세컨 포지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테이크로 하기에 충분히 자세 잘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씩 밀어놔 밀어놔 해서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 릴리즈 때 바깥으로 살짝 밀면서 안 맞을 뻔했어요. 이거 조금만 웨이트 쐈으면 패싱합니다. 어쨌든 희망을 저격당했으니 우리 레드의 서드도 희망을 살려야죠. 원래는 센터에 있는 저 노란색 스톤을 정리하면서 2득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라인이 많이 미스 났어요. 하지만 웨이트가 적점 범위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도 활용을 하는 건 누구의 문제다? 스킵의 문제죠. 이거는 뭐 라인 미스 났지만 충분히 잘 살려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투구자가 잘한 거죠. 저거는 스킵은 거둘 뿐입니다. 이후 상황은 지금 옐로우는 급하게 가운데를 열려고 했으나 못 열었고요. 레디는 추가 득점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스위핑 사인이 안 맞아요. 맨날 해야지 서로 호흡이 맞는데 팀을 계속 섞어가다 보니까 좀 콜 사인이 안 맞아서 놓쳤고요. 이건 역시도 보면 닦아서 노랑을 치고 세우거나 했어야 됐는데 콜이 안 맞았어요. 지금 보면 바이스가 스톤을 뒤에서 봐주는데 옆에서 보면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닦아야 돼요. 라는 판단이 늦었죠. 그러면서 1점을 따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스킵 첫 샷으로 잘 닦아서 들어왔고 두번째 샷으로 들어왔으면 3점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 1점밖에 추가를 못했네요. 어찌 됐든 4인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고 나쁘지 않게 카드 들어왔고요. 옐로도 네 얄밉게 컴어라운드 잘 넣었고요. 레드는 한 번 더 컴어라운드 나쁘지 않게 지금 잘 들어옵니다. 네 또 옐로 아 깊죠. 네 끝에 살짝 눌렸습니다. 이제 감이 돌아온 거예요. 5인드 되니까 감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감을 잡았어요. 네 감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못 잡았는데요. 네 레드 괜찮아요. 네 센터 장악 잘했고요. 근데 옐로가 뭐다? 정확했었으면 내가 1번 하고 들어가 버리죠. 레드는 이거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네 정리를 못했고 옐로는 네 또 다시금 어떤 희망의 끈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우스 안에서 노랑 1번이고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옐로는 보호를 하거나 안정적으로 2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깊게 들어왔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게 스킵의 미스입니다. 닦아서 아예 세게 부딪히던가 아니면 아예 안 닦아서 멈추던가 했어야 되는데 미스였고요. 마지막 럼백조차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옐로 추가 득점 시도해야 되는데 네 좀 편하게 나왔죠. 그래서 옐로가 1점을 스킬 하는데요. 저 스킬은 누가 만들어줬다? 네드 스킵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번 핸드도 누가 잘못했다? 스킵이 잘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핸드 지나가면서 1점 또 스킬 그러면서 아 1점을 내어주면서 스킬 아니죠. 8대 1로 9공을 잡고 7점차 시작합니다. 9공 잡아도 7점차는 실제 힘들고요. 보통은 압수를 하는 게 맞는데 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재밌게 가야죠. 네 화면은 역시나 이게 높이가 낮아서 선수들한테 회원분들한테 많이 가리네요. 상황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하우스 센터에 두 개가 물려있고요. 옐로가 하나 더 들어왔죠. 레드가 하나 마가 섭니다. 이게 옆에 견제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번에도 빨강팀의 희망을 꺾기 위해 노랑 노랑스톤에 서드가 출격합니다. 앞서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나가죠. 자세히 안정적이에요. 깔끔합니다. 자 보시죠. 이번에는 어떠한 플레이를 할 것인가. 아마도 저 노란도우를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간도우를 치기에는 힘이 약해 보이고요. 드로록에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달성합니다. 거의 버튼이에요. 스위핑 조금 더 해줬고 하면 버튼 들어왔어요. 깔끔합니다. 미술가 꽂혔네요. 지금 막아놓은 상태에서 탭을 해버리면 가드 있는 상태에서 드로우를 확보하는 거라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다? 이럴 때 롬백 한번 가야죠. 더블까지 노려봅니다. 라인은 미스 났어요. 우측으로 미스 나서 나왔는데 왼쪽으로 밀리지트 올려서 라인을 맞춰줬습니다. 이거 누가 잘했다? 투구 잘한 거다. 근데 웨이트가 조금만 더 강했으면 덜레로 왔을 거고 더블까지 됐을 건데 아쉬워요. 하지만 뭐다? 잘했다. 투구 잘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립니다. 저거 살렸다는 이유가 길이 열렸다니까. 열려있으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걸 밀어냈다. 지금 두 방이 남았어요. 오른쪽 보이고 왼쪽 보이고 여기에서 트리플을 노려봤습니다. 따다당! 핀볼처럼 근데 컬이 제대로 안 먹혔어요.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뒤에 거 하나만 날렸습니다. 3점에서 2점으로 줄였고 옐로는 다시 2점을 확보했습니다. 3점에서 1점으로 줄였다고 확보했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 번 더 트리플을 노려봅니다. 쉽진 않아요. 가죠. 거의 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릴리즈 때 조금만 더 센터로 붙여서 타이트하게 왔으면 보시죠. 아래로죠. 야하우스 여기에서 봐야죠. 아 저기 살짝 안 되었어요. 저 돌이 살짝 닿으면서 나갔으면 4점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1점을 또 내어줍니다. 네 어쨌든 두 갠 정리했어요. 하하하하 네 예전과 다르게 삼각대를 뒤측에 설치해서 하느라 좀 스키가 바이슨한테 가렸지만 어쨌든 점수는 1대9로 네 멜로가 승리를 했네요. 네 이상 23년 6월 3일 컬링온 연습경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간만에 승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